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도전 이러한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3주차 주일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강단 제목처럼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하는 도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주신 원단의 말씀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의 말로 2, 3, 7 나라 또 5천 종족 복음하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대로 담겨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메시지의 흐름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창조 타락 구속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바로 이 구속사 성취 중심으로 모든 교회사와 모든 세계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이라고 할 때 세상의 구속은 뭔가 사람을 가다놓고 묶는 개념이라면 신학적 용어의 구속은 한자로 구할 구자에다가 사다 할 때 살 속자를 씁니다. 즉 갑을 주고 구한다라는 것이 구속입니다. 노예 한 사람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치부라는 돈 이것이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바로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참 해방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민족으로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운동을 예원의 시간표다, 시대적인 시간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타트만 운동, 사천망대 운동, 또 2, 3, 7 치유 운동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언약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성이고 당연성이고 필연성의 운동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세계보그마 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로마보그마 즉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빌리버서 서신을 주신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리버서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지 답을 얻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는 도전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빌리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였지만 그들을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들 절대 영적으로 도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미 구원 얻은 이미 복음받은 빌리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 구원에 이루란 표현 자체가 사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하고 익숙치 않은 표현이 맞습니다. 혹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뭔가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닐까 뭔가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직 미완성에 좀 부족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닐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칫 우리가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뭔가 구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또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우리를 범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드시기 위해서 크리스도를 보내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상실해 버린 겁니다. 사탄에게 종로를 타겠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력구원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력구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3자의 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스스로 내 머리채를 잡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한계인 거죠. 에베스 2장 8절 9절 말씀처럼 구원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전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해라 좀 생활 속에 좀 드러내라 나타내라 하나님 자녀로서 주어진 신문적인 축복 3가지 건세적인 축복 4가지 제발 이것쯤 사용하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제발 주면서 부신 영혼들을 멸망길에서 돌이키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은 보관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물 사용해야죠. 우리가 의의 새 옷을 선물 받았다면 죄의 헌 옷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차 선물 받으면 좋은 차 타줘야 되고요. 좋은 집 선물 받았으면 그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실제로 우리가 부신 현장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삶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체로 자 그래서 이런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 속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단계 바로 이 성화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해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놈의 쓴풀이 체질이 보금체질으로 한 번에 싹 바뀌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단계는 매일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체질이 변화되어야 되고 구원의 증거들을 연속적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갖고 사실 많은 이단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미니안 주의자들 또 WCC 옹호 단체들 천지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결 교통들 또 장로교 통합 비성경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변질을 하면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그래도 오직 인간의 의와 공로와 행위가 그래도 좀 들어가줘야지 반반씩 섞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사람도 은혜 받습니다. 우리 체질 자체가 뭔가 이 복음을 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내 행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고생해야 될 것 같고 눌법이 우리는 사실 더 체질적으로 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아주 무서운 주장들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의 행위, 공로가 들어가서 구원 받는다면 그렇게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사건을 통해서 왜 비참하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굳이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구약 전체가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이 바로 그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단체 2단 사이비가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기독단체들, 기독교파들이 사실은 영적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실상 기독신자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야 이거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워 떨게 만든다. 여러분 종교는요 자꾸 겁을 줍니다. 너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뭔가 자꾸 요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안심하라는 거죠. 너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단 1%의 너의 행위와 공로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너의 의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는 복음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왜 두렵고 떨려야 되냐. 이 구원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값비싼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 복음에 기쓰 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뭐 이왕이면 천국 가고 싶겠죠. 불신자들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고 싶지 않고 교인들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많은 기독신자들이 이 구원원은 값진 복음에 다 키스를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이 예원교회고 예원교회가 바로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인은 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하나가 정말 굉장히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한 영혼을 실족시키냐 한 영혼을 살리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도금적인 대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인 1조 세겹질 운동 왜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가야 되는 영적 자세입니다. 함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함께 살려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 14절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따지고 논쟁하고 이것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실 내 말이 맞지만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맞아도 복음의 원리스를 깬다면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입 함구해야 됩니다. 논쟁하고 불평하는 것 공동체의 원리스를 깨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탄의 파괴적인 공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오직 기도로서 영적 싸움에 여러분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타트만 운동하고 망대 운동하고 치운동해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잘하게 하시고 천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장결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서론은 치유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도의 본론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결론은 지역민적 세계보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서론을 본론으로 부잡거든요. 내가 왜 기도하냐. 내가 치유받으려고 내 동기목자하고 내 소원이 이르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받고 뭐해라. 결국은 성령 충만 받아 나를 증인삼아 하나님이 땅끝까지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의 힘으로 2, 3, 7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도전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선택을 무시해버리거나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해서 세팅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종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 그 지정의를 통해서 소원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뭔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소원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 기도 제목은 하나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소원 품으셔야죠. 내 소원을 하나님 만족해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소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헬라 원어가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신다. 소원도 품게 하시고 소원하는 마음도 주시지만 동시에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 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13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우리는 소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소원도 품게 하지만 하나님이 품게 하신 거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지만 그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또 절대주권 속에 개입을 하셔요. 참 신비해야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했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바뀌어진다니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까. 이거 생각한다니까요. 철든 자식은 그거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자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 점검해 보셔야죠. 하나님 정말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나의 소원과 관심은 무엇입니까. 올 한해 내가 붙잡은 우리 가정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기쁘신 뜻에 내가 방향 맞추고 있는가. 건강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 모든 이유가 여기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재적인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약의 근거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문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졌다라는 이 원화 자체가 재밌어요. 등뼈가 비정상적으로 굽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스리다라는 뜻이 아닌 심하게 꼬이고 뒤틀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창세기 3장 시대가 굽어지고 이렇게 막 꼬이고 뒤틀리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 삐딱한 시각을 갖고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 자녀로서 행하라는 거죠. 그냥 돗닦고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고립의 삶이 아니라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하나의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구원하셨어요. 나와 이제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틀어가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제발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빛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빛과 소금 그 자체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자체가 빛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스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크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현장에 사는 부신 영혼들 어쩔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빛보다는 어둠의 길로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그냥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가 할 일 자꾸 크리스도의 빛을 쪼이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을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이 빛을 빛을 하고 하느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올해 이제 본당 헌당에 안주하지 말라고 다시 3운동을 우리에게 명하여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한 성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승민의 말씀을 밝힌다. 헬라 원어적으로 두 가지 동작이 담겨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햇볼을 꽉 움켜잡고 붙잡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내밀어 빛을 밝힌다. 강단의 말씀 우리가 24소통하면서 딱 붙잡아요. 좋아요. 노트도 기록하고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노트가 은혜를 다 먹었어요. 이제는 그 노트를 펼쳐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붙잡은 말씀을 갖고 내 현장 속에 내미는 겁니다. 밝히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국내 전도가 사천망대 운동이고 바로 해외 선교가 2, 3, 7 치유 운동이라고 너무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세가족 의원을 저는 오래 섬기게 되면서 대교구 사역을 하지 않게 됐고요. 그러면서 어제 동계 수련회를 하고 저녁에 마치게 됐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함께 나눴던 이유가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세가족 정착은 1세대는 등록 이퀄 정착이었어요. 그냥 등록하고 그냥 정착하려니 세가족이 알아서 스스로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돼요. 진정한 림런트야. 막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1세대 정착 방법입니다. 2세대 정착 방법은 정착 전에 양육 단계 정착과 단기 양육 단계 통해서 이제 정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하고 정착 사이에 이제 단기 양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단기 양육이라는 세가족 교육들을 수료하신 분들이 그러면 잘 뿌리 내렸냐 훈련 잘 받고도 어느 코에 가서 어디서 시험 들어서 또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사실 단기 양육도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어디 등록하는 데까지는 필요하지만 사실 정착까지 가기에는 롱런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세가족의 정착 3단계는 방문해서 이제 대회배도 4번 들여보고 또 사주 교육도 받아보고 하면서 이런 단기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식 등록 교인이 됐다고 하면 사천망대 운동해야 되잖아요. 인도자가 다락방도 하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해주고 지속적인 성도의 교제 만남을 통해서 함께 3인 1조가 전 교인의 세가족 사역자 하가 돼서 그냥 단기 양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놀고 동호회 모임하고 연결해주지만 그거 놀다가 또 시험 따라 떠나면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고 위한 통로거든요. 그래서 관계 형성해놓고 입 열렸을 때 그때 먹을 거 넣어주자는 겁니다. 마음의 문 열렸을 때 결국은 이 복음의 본질을 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 복음이 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인 양육과 교제 그래서 우리는 사천망대 운동을 또 진행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한 개의 망대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씀을 붙잡고 이 횃불을 들고 내미느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관심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2, 3절 장로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또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굉장히 빈 곳이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부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예수 잘 미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빈 곳을 채우고 또 현장의 빈 곳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귀한 송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2012년도 우리 원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거 내 스펙 내가 잘했던 거 잘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생명의 말씀을 밝혔냐 밝히지 않았냐 이것이 온전한 상급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날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부신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영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영벌의 심판은 받지 않죠. 천국 가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고 직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로서 목사의 역할과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나를 중직자로 불러주셨는데 중직자로서의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가면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겁니다. 야 무슨 천국 가는데 상급에 차등이 있냐 이거 무슨 차별 아니냐 여러분 순교자 또 서신서를 남겼던 사도바울의 상급과 예수님 우측 광도의 상급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차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차등 상급이다 균등 상급이다 상급은 똑같다 라고 얘기하지만 차등 상급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 내 앞에 자랑할 거 뭐이니 너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왔나 했을 때 부끄러운 보고서 올리지 마시고 결산 보고서에 정말 많은 내용들 그 영혼구원의 열매들이 자랑의 멸류관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명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삼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절한 세 가지 소원 하나님께 얘기해라 첫 번째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피곤해요. 두 번째 소원 사람들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소원 결국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소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제 강대 말씀 받으면서 받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받는 것은 표면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굉장히 내면적인 기쁨이더라고요 받는 거 굉장히 일시적인 기쁨이고 주는 것은 굉장히 영원해요 그래서 주는 사람들은 계속 줘요 왜 그 주는 기쁨을 아니까 무엇보다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준다기보다는 사실은 베풀 때 내 안에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참 기쁨이라는 선물이 또 나에게 와요 그래서 준다는 것은 상대에게도 참 좋은 일이지만 나에게도 참 좋은 선물이 주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누가 제일 줬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도 대상자와 장단계 결석자들 우리가 3일 1조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내가 정말 보금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안 주려고 해도 여러분 사랑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화, 참 행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셔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먼저 누리시고 이제는 이 현장 가운데 이 행복을 흘려보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스케일인 응답 25회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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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